조금 한계가 왔어요. 아 진짜. 저분 덕보행이구나. 보호본능을 일으킨 그의 TRC. 얼른 다녀주고 싶대요. 게다가 저기 모성애까지 자극했어. 운 영상밖에 없잖아. 막 안 돼서 울고 막. Nobody's gonna know.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. How would they know? 울면서 집에 갈 거야. 이게 냉정하게 실력적으로 조절이 How would they know? 그러니까 눈물이 실력이었던 느낌으로 꼽힌 것 같다. 남자들의 세계에서 최악체가 된다는 거는 제일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? 그냥 여길 떠나고 싶을 것 같아 저는. 불쌍해. 득이 형 왜 이렇게 불쌍해. 진짜 최악체는 아니잖아 우리가. 너무 감절하잖아요. 그걸로 어떻게 안 속상해. 너무 굴욕증일 것 같은데. 와 나 진짜 이번에 진짜 죽어도 백업 하기 싫다.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춤을 췄는데 뒤에서만 했어요 계속.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싶어서 여길 온 거니까 20년을 했으니까 20년 동안. 제가 막상 스윙밭 나오려고 보니까 제 춘영상이 하나가 없더라고요. 진짜 무서웠어요. 와 이거 그냥 스윙밭 할 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미안했어요. 멤버들한테. 진짜 무서웠어요. 와 이거 그냥 스윙밭. 할 수 있을 것 같아.